친구들 안녕 어서 왔다 우리 김자두가 또 나왔네요 김자두 아니네 너클콩이네 아니라고요 너클콩이 아니라 킹콩 아픈데요 오늘은 바로 가요 파란 스테로 재개를 갖고 왔어요 너만의 디스플레스가 많았을게요 아니에요 정답 예이 라마 스테고 재개요 스테고 재개? 오 뭔가 이름이 특이하다 앞서 뒤쪽으로 볼까요 엄청난 게 있어요 저건 데스렉스처럼 조각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뭐죠 공포는? 어 저 마음에 하나 안 든 게 있어요 얘가 그 누구였지 데스메탈 데스메탈 팀일까요 소식국님인데 저번에 나온 그라키오사우루스도 그렇고 트리케라도우스도 다 착한 애였는데 근데 왜 얘만 데스메탈이냐고요 이걸 조립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아빠가 조립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할게요 소환 가라 신비 발전 도깨비 신비님이시다 발전 자 신비야 이 요술로 이거 다 해 이거는 금비가 잘 금비 불러 소환 가라 금비 오빠야 내 불렀나 어 내가 불렀어 내가 뭐 불렀가 이거 시간 요술 가지고 좀 만들어줘 이런거 내 못한다 너 시간 요술 있잖아 만들어진 상태로 시간 요술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싫다 내 안 할기다 나 해주면 뭐 해줄 건데 강림이랑 니혼 만나게 해줄게 진짜로 그 멋진 오빠야 어 그러면 어쨌고 내 생각 좀 해보자 하하하하 그러면 버섯돌이 노래 하나 해봐라 노래? 노래? 어 신비아파트 노래 불러 그래 신비아파트 노래 한 번 해봐라 신비아파트 노래 한 번 해봐라 응답하라 오버 준비하라 오버 고마해라 고마해라 네 그렇게 싫다 하하하하 그러면 너희 둘이 응 요괴메카드 노래 할 줄 아나? 어 요괴메카드? 아리아? 오버닝 엔딩 여기 있다 아이가 오잉 오잉 하는 거 그렇게 안 불러봐 아 그거 잠깐만 너희 잘 불러야 내가 이거 만들어줄기다 에? 너희 못 부르면 안 해줄기다 하나 둘 잠깐만 내가 시작하면 하는기다 뭐엔 니가 숫자 세노 하하하하 준비됐나? 어 시작해봐라 어? 별똥별을 타면서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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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늘에 내려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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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저리 여리저리 하하 아 세상을 흔들어 뭐꼬 틀린다 틀린다 왜? 틀린다 아이가 금방 아니야 야 너나 뭐 블루펜을 왜 어디 보고 해 니는 어디 보고 얘기하노 내가 그인가 하하하하 나 박스 보고 얘기하는데 안되는데 지금 강림이랑 이혼 불러야겠다 그래 그래 그럼 내 지금 빨리 만들어가 올게 빨리 불러둬 어 응 그러면 한 두시간 있다가 온라인 어 만약에 내 다 만들고 왔는데 강림이하고 없으면 내 이거 다 때리 부사푼다 하하하하 꼭 때려올게 그럼 놀다 온라인 잠깐만 시간이 뭐 거짓말한거 알지 아니 두시간 있다가 학교 끝난지 확인하는거야 알았다 아 진척했지 거짓말이 뭐한데 거짓말 아니다 이거 다 때리 부사푼다 알았어 진짜 내리올게 진짜 그러면 놀다 온라인 어 부사푼 빨리 소원해요 뭐해요 거사문돌 ises tal 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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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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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테고 재개가 다 완성됐어요. 우와, 금비가 다 만들었네요. 스테고 재개는 스테고사우루스 타입이죠. 한번 켜봐서 볼게요. 꼬리를 흔들면서 가요. 우와, 힙도 움직인다.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 일부러 했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고요. 입을, 어! 오, 오! 위에서 점프해면 갈고, 옆에서도 오면 갈고. 우와, 위에서 오면 갈아요. 오, 진짜 공룡처럼 걸어가네요. 그리고 스테고사우루스는 원래 골판으로 온도 조절을 하죠. 온도 조절을 하죠. 추운 데서는 따뜻하게 몸을 유지해주고. 더운 데서는 시원하게 해주죠. 자, 준비가 다 됐어요. 데스메탈 팀을 소개할게요. 먼저, 1번 데스메스. 2번 스테고 재개. 3번 금랩터. 그리고 라이더 팀. 첫 번째 선수, 드라키오사우루스. 두 번째 선수, 트리케라 소고스. 세 번째 선수, 라이더. 라이드라이더. 첫 번째 경기는, 데스메스인데, 드라키오사우루스. 이거 왜 걸렸어? 두 번째. 둘. 일곱 개. 내가 잘 모르는 거야. 그 경우 외부의 참고를 두 번째 선수, 이대로 앞으로 먼저 가는 데스렉스 이대로 데스렉스에서 승인가 누가 누가 키워? 야, 누가 키워 너 데스렉스? 나 그러면 못 가잖아 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데스렉스! 자, 첫 번째 경기 데스렉스! 둘 하나! 두 번째 경기! 데스렉스 전개야 돼! 데스렉스 전개 두고 있으면 먼저 가! 파이팅! 와우! 어딘가? 파이팅! 강아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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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1 1대 1 1대 1 3대 1 5대 1 오 길레터가 근데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길레터가 현재 앞이에요 이대로 악당팀이 이기는 것인가 이대로 악당팀이 이기는 것인가 오 길레터가 이긴것 같아요 랩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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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블레스트 때문에 이길 것 같아요 에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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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레터 따라잡고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라이거를 막으려는 방향인데 자 라이거 승! 악다운 역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라투사우루스 패배를 인정 무게를 숙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승리자로 나는 승리자다 하면서 강제해방을 쓰고 있어요 오늘 새로운 친구 스테고잭이 아쉽게도 트리케라 독스한테 졌네요 오늘 게임은 라이거 팀 승! 스테고잭이 어때요? 그리고 오늘 경기 어땠어요? 재밌었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안녕